방송만 나가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암흑에. 일단 제가 좀 힘을 내야겠어요. 힘을 좀 내서 코너 진행을 해야죠. 월간 암흑에. 오늘은요. 월간 유인태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가셨잖아요. 사무총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스페셜 월간으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치구단을 모셨는데요. 제가 정치구단 나오십니다라고 했더니 벌써 청취자들이 이분이 나오시는 걸 알고 계시네요. 정치 내공이 대단한 분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오늘 월간으로 모셨습니다. 월간 박지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소청을 받았네요. 그런데 유인태보다는 나을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울해 가지고 막 다들 울고 계시는데 우리 박지원 의원 덕분에 한 번 좀 분위기 전환합니다. 저도 노회찬 의원 곧 국회 연결식에 참석합니다만. 바로 가시죠. 울 때 웃고. 맞아요. 힘내고. 노회찬 의원의 사실은 제일 큰 장점이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유머와 해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박지원 의원하고 쌍벽을 이루는 유머 코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회찬 의원도. 대개 보면 정치인들 교수들 이 포럼은 쉬운 것을 복잡하게 풀어내는 천재적 재주가 있는데 학자들. 노회찬 의원이나 이 박지원이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내는 일반적 재주를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노회찬 의원도 정말 인터뷰 저희 뉴스쇼에서 많이 했고 박지원 의원님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했는데 두 분의 특징은 어떤 걸 갖다가 이분하고 10분을 얘기해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는 능력. 쉽게 그냥 비유 엄청난 비유가 나와요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게 노회찬 의원 박지원 의원의 특징이십니다. 그래서 저라도 오래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은 결국 죽어서도 살아있고 또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분은 살았어도 죽어있고 참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사는 거다. 정치인은 일하면. 빈소에 다녀오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노회찬 의원 빈소에 가서 조의를 표하냐고요. 제가 간 날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시중에서 어제도 저적 장소에 갔는데 거의 80-90%가 노회찬. 왜 죽었느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양심이 없었느냐. 그렇게 배짱이 없었느냐.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스스로 유서에 밝혔어요. 나는 후회한다. 내가 잘못한 거다. 불법을 받은 거다. 신고 안 한 거다. 하지만 그 수치스럽죠. 수모죠. 하지만 뻔뻔하게 견뎌낼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은 그렇게 뻔뻔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삶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진보 정치 자기 당 정의당이 지지도가 처음으로 12%로 올라서 제2당의 위치를 지지도 면에서 확보했는데 노회찬 의원 사건이 보도되면서 10%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회찬 의원의 비번을 듣고 노회찬이야말로 이 나라 진보 정치와 정의당을 위해서 자기의 도덕성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구나. 책임감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당 지지율 12%에서 10%로 떨어진 게 나 때문이야. 나 정말 견딜 수 없어. 이렇게까지. 네. 참 댓글도 문제인데요. 정의당에 올라오는 댓글. 일반 언론에서도 그런 예측 기사를 또 예측하는 댓글을 많이 붙이고 좀 탈당해라. 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당에서도. 그렇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의 숙명이고 또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노회찬이니까 그걸 못 견뎠을 거예요. 못 견딘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수치심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죠. 다릅니다. 달랐던 겁니다. 저는 특히 무책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여기도 언론사입니다마는 참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노회찬 의원의 삶 자체가 가난과 동반자였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쭉 같이 봐오셨으니까 누구보다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요 또. 그래요. 어제 명찰 치웠다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옆자리에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한테 이번에 법사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본인이 의석수 관계로 인해서 법사위로 못 오게 되니까 제가 법사위에 남으니까 제 군번에 대법관 세분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차출될 군번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사실. 그런데 선배님이 가셔야만이 이번에 추천된 세분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를 공개적으로 추천해 가지고 제가 이 군번에 간곡하게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 가지고 어제까지 끝마쳤고. 청문위원 하신 거예요. 거의 뭐 김선수 대법관 같은 분 몰아치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자기가 못 견딘 거예요. 자기가 못 견딘. 자기 스스로. 정치 자금법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정치 자금법을 손보기에는 뭔가 후원액을 더 늘린다든지 정치 신인들에게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에게 이걸 넓혀주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물론 검토는 해보겠지만 좀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왜 안 합니까? 해야죠. 해야 된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은요. 한 해 1억 5천 총선이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을 수가 있는데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었던 노 의원은 예비 등록을 한 후에 1억 5천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빚진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 개인이 한 정치인에게 할 수 있는 돈은 500만 원 한도입니다.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창이 4천만 원 내가 후원해 줄게라고 했지만 그 4천만 원을 합법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신인 가난한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 아니냐 이걸 좀 액수를 넓혀주든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좀 넓혀주든 어떻게 손을 보자라는 측과 이게 왜 생겼는지 생각해봐라. 그 당시 하도 검은 돈들이 정치계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하자고 만든 건데 노 의원도 그때 찬성하셨던 분인데 이거 손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한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 1억 5천 금년에는 3억입니다. 그렇죠 총선이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네 지방선거 지방선거 있어도 국회의원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도 그래요 총선 아니어도 총선 아니어도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좀 저도 3억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해약을 또 어떻게 됐든 1억 5천이 매년 들어오면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법인에서는 안 돼요. 단체는 안 돼요. 개인만 된단 말이에요. 개인만 돼요. 공무원은 안 되고 공무원은 안 되고 그러면 그 범위까지는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그 후원금 리스트를 가져다가 압박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을 박지원 의원한테 후원을 했는데 합법이잖아요 신고하셨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뭘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좀 손 보려고 하면은 박지원 의원을 손 보려고 한다 이러면 후원한 김현정을 불러서 부르지는 않지만은 그 리스트를 선관위에서 갖다가 김현정 씨 10만 원 후원금 냈죠. 그건 검찰 자체에서 전화 오는 것을 시민들은 겁이 나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내는 거고 국고에서 다시 보존을 받거든요. 10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습니다. 후원한 개인이 돌려받은 연말정산 할 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이 박지원이 김현정 앵커한테 강압적으로 넣어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걸 물는 거예요. 일단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있다. 부담이 되면은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나 내 주위 분들이 얼어붙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건 법 개정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고. 그렇죠. 법을 개정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없애버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압박용으로 쓰려면은 그런데 요즘 검찰이 와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 압박 당해보셨어요? 저하고 박영선 의원은요. 많이 당했죠. 그래요? 박영선한테 후원했다는 이유로 막 전화받았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화받고 그러니까. 합법인데도. 그러니까 얼어붙어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맹점은 정당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회 지역위원장들도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원회 인사들도. 네. 그렇죠. 사무실도 못 내요. 사무실도 예비후보 등록한 다음에 다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위원장 예를 들면 제가 목포 지역에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원회 지역위원장들은 사무실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 떨어지면 그러면 못 먹어요? 그렇습니다. 빈털터리에다가 사무실도 못 내고 막 그래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럼 이런 것을 빙자해서 사무실을 내면 그 사무실에서 정치활동 이런 건 또 하면 유사 사무실에 대해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법을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서 함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범법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거 18대 국회인데 지금 20대인데요. 박희태 의장님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합의했죠. 왜 안 됐죠?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저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박희태 의장님이 주장을 해서 했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뭐요? 원해제역위원장 회의에서 제가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법을 추진하겠다 했더니 엄청난 박수를 받았는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 소리 없더라고요. 의원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면은 그런데 그다음에 친척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질문을 했더니 하지 말자. 이유는? 이유는 경쟁자가. 아 경쟁자. 옆에서 걸주적거리면은 싫다. 걸리적거리면 나한테 줄 돈을 저 사람한테 후원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은 남한 사무실 가지고 남한 정치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구에 가서 다른 의원장이 다른 당의 의원장이 후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정치활동을 하면은 이건 좀 싫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광역 의원들에 대한 보좌관제 이런 지원도 하면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해요.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데 의원총회에 가서는 하지 말자. 겉으로는 반대 안 하는데.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치자금법 오늘 이 토핑만 하다 끝낼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까지 의견을 듣는데 지금 찬반 의견이 청취자 문자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토론으로 한번 여러분 찬반 들어볼게요. 의견은 지금 막 주십시오. 월간 박지원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시니까 하실 말씀 많으시죠? 많죠. 많죠. 내일 아침까지 하죠. 뒤풀어 밀어버립니까 그냥.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하고 월간 스페셜이에요. 스페셜이긴 하지만 되면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스페셜로 모시면 되니까 오늘 되는 데까지. 기무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무사. 지금 기무사의 이슈가 여러 가지 각도로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 사찰 하나는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또 하나는 또 뭐 송영무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문건 괜찮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세 가지로 막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기무사가 과거에 민간인 사찰 문제는 제가 잡아가지고 이미 처리가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기무사가 촉불혁명의 순수성을 짓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위해서 구태타 문건을 작성했다는 그 자체가 위법이고 내란 반란 음모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가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현 장관 송영무 장관이 진짜 그거를 보고 받고도 별거 아니다라고 묵살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본질은 이 기무사 괜찮냐 이런 문건 작성한 거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이게 본질인데 그 67페이지 플러스 8페이지인가요 9페이지인가 보셨어요? 8페이지가 먼저 나오고 67페이지.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박 의원님은? 국회의원님은 국회를 심지어 한국당 의원들이 성원이 되면 개업령 해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언론을 장악하고 또 통행금지를 복원시켜가지고 시민 자유를 억제시키고 더 큰 것은 각 군을 주요 도시에 다 배치한다는 게 예를 들면 광주 시민들은 아직도 5.18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5.18 당시 그때 그 부대를 다시 광주에 주둔시킨다. 그때 그 부대가 광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페이지에? 네. 공수회 단위. 그거 몰랐네요. 제가. 거기서 총진한 그때 그 부대가 광주에 온다. 이런 것들은 너무 충격이고 또 구체적으로 언론사를 장악해서 검열을 하고 방송은 어떻게 시키고 완전하게 짜여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비를 했다. 이렇게 안이하게 답변하는 것은 역시 구태타 후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산으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서 살아가려고 한 그 작태가 나쁘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검토 차원이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검토 차원이었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문장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계엄이 발생 계엄령을 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계엄 안 된다. 계엄 해제하려고 계엄 해제 투표를 하려고 모여들지도 모르니 국회를 봉쇄하자. 저는 여기가 여기가 제일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핵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자 기무사 개혁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데 기무사 사람들도 동의하더라고요. 어제 저 인터뷰 했거든요. tf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동의를 했습니다. 해체입니까 아니면 전면 개혁 정도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기무사가 하고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원래는 방첩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체를 하면 또 다른 기무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 기무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국민들한테 너무나 각인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하더라도 철저한 개혁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꿈도 못 꿀 수 있도록 발본세곤 해서 처벌하는 길이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도 못 꿇도록. 꿈도 못 꿇도록. 아니 어떻게 지금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구태다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동남아세아도 남미도 구태다래요. 아프리카랑 동남아 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연탄가스로 몇 명 죽었느냐.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에서는 어느 나라가 군사혁명 났느냐. 이게 맞아요. 빅 뉴스였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 1분 남았나요. 1분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정당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당 관련된. 월간 정두원 아시죠. 정두원 전 의원 나와서. 월간 정두원에서 정두원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자리를 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사라질 거다. 적어도 이름은 바뀔 거다. 이러셨거든요. 나오셨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요. 그렇죠. 지금 민주평화당 분이. 이름이라도 바뀔 거예요. 이름이라도. 아니 민주평화당 지금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우리 정당의 수명이 항상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도 협치내각이니 연정이니 통합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당도 지금 당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을 것이고 그 어떤 4개 정당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단 정의당은 가치관이 목표이기 때문에 고고 청청할 것이다. 정의당은 그대로 살아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바뀔 거라고 보세요 총선 전에 민주당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다. 민주평화당하고 같이 그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협치내각 이것도 제가 맨 먼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개혁벨트 그리고 개혁입법연대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사실은 느닷없는 건 아니에요. 청와대하고 민주당 일부하고 저랑 쭉 얘기해왔는데 마치 배고픈 사람한테 떡 하나 주듯 청와대에서 그냥 장관 한두 자리 주고 협치하자 하니까 이게 잘 안 됐는데 다시 만났어요 저랑. 그래서 그러면 명분을 잃는다. 그리고 과거에 구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개혁 입법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개혁입법연대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그걸 띄우면서 손잡고 가다 보면 그 협치보다는 끈끈하게 될 수 있는 연정으로 가고 연정으로 가다 보면 효과가 나면 그거 언제 얘기하셨어요 청와대랑 뭐 청와대 인사와 네 그렇죠. 청와대 인사와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거기까지 하면 너무 물어. 아니 왜냐하면 장관 자리를 주겠다 야당하고 함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월요일이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그건 조금 과장되게 잘못 발표돼서 청와대에서도 금방 수정했습니다. 그 후로. 그러고 이제 저랑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손을 잡고 개혁의 성과를 내다보면 자동적으로 연정이 되고 연정을 하면서 더 큰 효과를 내면 이게 이럴 게 아니다. 함께하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성과를 먼저 내야지. ys 노태우 jp처럼 3당 통합해 가지고 나중에 싸우면 큰일이다. 큰일이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날 시간이 됐어요. 끝내야죠. 오늘 스페셜 월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발인식 연결식 가셔야 되잖아요. 가서 노회찬 의원 잘 보내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득 애도 피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월간 박지원이었습니다.